준피디도 지금 이 차에 반했어요. 드림카 이걸로 바뀌었지? 네. 방아래에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달려. 와우! 역시 비엠 좋아. M50i 오랜만에 좀 즐겁네? 대박. 유튜브 최초 시승 어떠셨어요? X7 M50i를 타보다니. 진짜? 이거 진짜 최초 아닌가요? 유튜브 최초 시승 거예요. 그 누구도 하지 못한.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제가 저번에 벤츠를 갔다가 허무하게 8기통 타러 갔다가 4기통만 타고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근데 갑자기 BMW에서 최병혁 대리님이 저 전시장으로 또 빨리 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좋은 거 한번 태워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됐습니다. 오늘 어쩐 일이에요? 제가 좀... 저희 또 뜻깊은 행사하면서 X7. X7 M50i요? M50i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드렸는데 대박 아니에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정말 좋습니다. 제가 재신당했던 거 아니죠? 네. 펜측 가가지고? 저는 사실 놀랍지 않아요. 상훈이니까 원래까지 그런 스타일 이렇게 살살 긁어놓고 꼬신 다음에 저는 임상훈 과장이랑은 사뭇 다르니까요. 안녕하십니까? BMW 수원전시장의 최병혁 대리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죠. 순해지셨네. 저번에 5시리즈 LCI 모델 찍고 이렇게 해선 안 되겠다. 나도 좀 상훈이처럼 좀 눈부렁이처럼 정직한 척을 좀 해야 되겠다. 거북하셨던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M50i?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모델이 M50i X7 모델입니다. 포스 죽인다, 진짜. GLS에는 포스 없거든요? 그냥 크다. 이게 끝이었는데 얘는 잘생겼네, 진짜. 화이트가 죽이네. 네. 그렇죠? 이거 어떤 색이 제일 잘 팔려요? 물론 흰색이나 뭐 검정색 계열 중에서는 당연히 베스트 컬러 카드 있고 네. 지금 X7 같은 경우에는 아크틱 그레이라고 하는 조금 오묘한 조금 럭셔리한 좀 그레이 톤도 많이들 찾으세요. 진짜 제가 리뷰를 해서 두 번이나 했지만 다시 봐도 진짜 간지 납니다. 특히 이 그릴이랑 이거 보면은 X6, X5 따윈 보이지가 않아요. 진짜 그거 사러 왔다가 내가 보기에는 천 원짜리 사러 왔다가 만 원짜리 사고 가는 겨. 아반떼 사러 왔다가 제네시스 사고 가는 겨. 이런 느낌. 자, 전면은 진짜 깔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몇 마력이에요? 이거 8기통 530마력입니다. 아, 그러면 그 GLS 580이랑 딱 라이벌이네요, 완전? 걔네 거는 별로 신경 안 써요. 마력이 몇인지는 별로 이렇게 크게 중요치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GLS보다는 조금 작은 거 같은데 차라리 이게 좀 더 컴팩트한 크기 같아요. GLS는 좀 너무 과하게 컸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크기만 하잖아요. 네. 쓸데없이 크다. 근데 이게 보면은 외관이랑 이런 거는 거의 30D, 40A랑 똑같네요, 아예? M패키지라.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일반 M스포츠 패키지와는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게 22인치 위리에요, 그러면? 네, 22인치 위리입니다. 굉장히 크죠. 와, 근데 차가 커서 그런지 네. 이게 큰 느낌이 안 드네. 절묘하게 잘 구색이 맞다. 사이즈가 잘 맞다. 무조건 크기만 늘려놓은 어디와는 좀 사뭇 다르다. 와, 진짜 더럽게 큽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차에 중요한 점은 실내죠. 뒷좌석 분들이 웃을 수 있는. 실내 한번 타볼게요. 일단은 이 차 색상이 가장 인기색이잖아요. 타르투포? 타르투포, 그렇죠. 이게 지금 가장 인기가 많고 DM 같은 경우는 진짜 장점이 웬만한 옵션들 풀로 다 달려서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추가로 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일단 제가 실내 안전인데 실내 같은 경우는 옛날 30D나 40I나 실내는 다 똑같아요. 나는 그냥 마음만으로 M50I를 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타르투포, 이게 제로백이 몇 초죠? 4.7초예요. 4.7초? 네. 와, 이거 등치 엄청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연비 개똥이겠네요, 완전? 연비... 물어보지 말까요? 말씀드려야죠. 한 6.5km가 저희가 공식 평균 연비로 나와 있는데 M50I 특성상 사실 연비를 고려해서 차량을 운행하는 차는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 연비가 6.5라면 실제로 달리면 한 4나온다고 치고 아니죠. BMW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공식 연비에 최대한 잘 맞춰서 나옵니다. 아, 진짜요? 뻥 연비가 없어요. 아, 뻥 연비 없고요? 네, 그럼요. 고급유 넣어야 되고 당연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기름값에 돈 쓸 생각 좀 하시고 M50I는 진짜 주행감이 너무 궁금해. 실내에서 변한 거는 없고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 이런 것도 다른 BM이랑 다 똑같아요. 특별히 바뀐 건 없어요. 그러면 얘는 옵션이 더 좋은 게 달렸어요? 기본적으로는 인테그로 액티브 스티어링 말은 좀 어렵지만 뒷바퀴 조향 반련돼요. 어쨌든 어려운 용어를 썼는데 뒷바퀴 조향이 돼서 유턴이 잘 된다. 그렇죠. 그리고 바닥을 잘 읽어줘서 운전하기 엄청 좋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피커도 좋아졌어요. 바르스 웨이킹슨으로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죠. 그리고 이따가 보시면 낮에는 좀 그런데 이 천장면에 이제 스카이라운지로 되어 있어서 여기 뭐 같은 거예요? 야간에 전구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럼 이게 혹시 롤스로이스? 그렇죠.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롤스로이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카이라운지 파노라마 썬루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뒷자리 가서 한번 볼게요. 제가 항상 느끼고 싶었던 이 여유로운 뒷자리. 좋다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이 TV 달려있고 여기서 유튜브 보고 이제 편하게 가고 그러려면 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운전은 좀 지긋지긋해서요. 사모님을 좀 태우시면 이것도 저랑 지분 나눠서 사실래요? 저는 돈이 없습니다. 지분을 많이 넣으시면 운전하실 수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지분을 작게 넣고 운전할 권리를 잃고 항상 뒤에만 할게요. 뭔가 제가 좀 손해보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이 천장에 진짜 롤스로이스 따라하는 것만의 이렇게 점들이 달려있는데 이게 롤스로이스랑 똑같다고 대리님이 그랬어요. 전 안 그랬어요. 대리님이 롤스로이스랑 비교했어요. 똑같을까 저게? 좀 말을 바꾸시죠? 아까는 롤스로이스 판박이라고 하셨는데 아 롤스로이스처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네요. 아 그래요? 저는 탕훈이랑 달라요. 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악플을 무서워하는 대리님입니다. 그리고 이 뒷좌석의 여유로움 그리고 제가 이거 뭘 좋아하냐면 제 차는 제네시스는 알겠지만 손으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걸어야 돼요.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막 이렇게 올리다가 이렇게 막 걸기 힘들 때 딱 옆에서 누가 보고 있으면 아 좀 감지 떨어지다.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걷는 거 갑자기 슥 포기하고 일부러 좋아요. 딱 이렇게 티브고 하다가 아 선샤인이 좀 장난 아닌데 이럴 때 좀 느낌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저는 왜 이렇게 뒷자리에 연연하는지 모르겠어요. 운전만 할 거면서 늙어서 그래요. 늙어서 60% 내시고 네. 30% 내고 저는 절대 운전 안 할게요. 아 저는 지분이 적으니까 어때요? 저는 지분이 적으니까 만지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저 X7 너무 갖고 싶네요. 진짜로. GLS는 이런 마음 안 들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30D랑 40I랑 다른 점은 이 레터링 이 3색 줄이 들어갑니다. M50Y 이 글씨체가 되게 이쁜 것 같아. 요즘 대세는 여기 숨어야 돼. 대리님 네. 플라스틱 이거 여기다 숨겨놨어야죠. 아 이거요? 네. 위에 여기다 다 놓은 거죠. 숨겨놓으면 딱 대야지. 아 이게 왜 그랬냐면 이 설계상 빨리 생각하셔야 돼. 예. 이게 설계상 왜 그랬을까? 이제 빗물이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위에서 닦으면 밑으로 빗물이 흐리니까 더 잘 닦일 것 같은데 왜 여기다 놓을까? 왜 여기다 놓을까? 근데 차는 좀 차다워야 돼요. 그렇게 너무 숨기고 하면 네. 이 차 본연의 약간 이제 그런 아이덴티티가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 근데 이런 것도 좀 있어주고 이래야 아 좀 차답죠. 이 뭔 개소리야?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알죠? 트렁크 네. 이게 되게 유연해서 그래. 아 이게 3열을 해 놓으니까 트렁크 공간이 여기밖에 없구나. 저 이거까지 열리고 맞죠? 네 맞습니다. 아 진짜 이거 있으면은 캠핑 가고 싶다. 어차피 제가 이전에 30D랑 40I 다 리뷰했잖아요. 네 하셨어요. 다 했으니까 더 이상 제가 보면 외관이랑 이런 거 그만 둘러봐도 될 것 같고 네. 50I는 주행이죠. 4.7초를 느끼고 싶어요. 네. 오늘 좀 이걸로 좀 조져도 되죠. 아 그럼요. 제가 느끼게 해 드릴게요. GLS 580처럼 대신 안 하길 것 같아요. 저를 그 상훈이처럼 그렇게 못 믿어 하지 마세요. 네. 저는 엄연히 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좋지. 믿어요? 예. 빨리 타러 가자. 근데 하지 마세요. 빨리 타러 가자. 이게 하지 마세요. 근데 그 100번 말씀드리는 것보다 타러 가시죠. 네. 시승 뭐 바로 해 드리기 전에 그래도 뭐 오셨으니까 X5, X6 전시되어 있는 거 한 번 더 둘러보고 가시죠. 근데 X7 전면 보다가 네. 요거 두 개 보니까 왜 이렇게 밋밋해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저 둘 다 멋있는데? 역시 비엔바시군요. 아 저는 X7 보다가 이런 디자인 보니까 네. 갑자기 왜 이렇게 밋밋해 보이죠? 이게 X6 실내죠? 네. 맞습니다. 요거 모델은 X6 40D M 스포츠 패키지에요. 이거는 실내는 다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쵸? 예. 제가 X6를 제일 싫어하는 이유. 뒷모습 한 번만. 아 요 조금 뒷자리. 요거. 그리고 제가 아까 실탈했던 요거. 간지 떨어진다는. 손으로 해야 되는. 이게 올리다가 누가 쳐다보면 흠흠 하고 내려놔야 되는. 아 이거는 정말로 춘피디 같은 청춘에게. 양보할게. 여러분 실내만 봐서는 X6인지 X5인지 X7인지 구별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패밀리카답게. 뒷좌석. 얘가 근데 허리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돼요. X5는 안 됩니다. 강한 허리를 가진 분만 탈 수 있는. 아 그래도 X6 보다는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완전히 X7의 동생형. 아 그래도 간지의 끝판왕은 X6다. 네. 저도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X6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죽인다. 그 다음에 X5 뒷모습. 확연히 다릅니다. 얘는 좀 이렇게 멋있지는 않아요. 되게 무난하다. 그리고 아까 X6는 굉장히 이쁘다. 대리님 소원대로 다 봤어요. 네. 보기 싫지만 봤거든요. 빨리 타러 보자. 가시죠. 고고고. 대표님. 바로 이 차입니다. 어 잠깐만. 네. 제가 하는 X7하고 좀 다른데. M50i를 제가 태워 드리기로 했잖아요. 네. X7. X5 M50i. 이 양반들이 지금. 그때 벤치부터 지금 뭐 하잖아요. 아니 저 X7 M50i. 아. 저는 M50i를 시승을 좀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날씨도 지금 추워 죽겠는데. 저는. 저는 오늘도 수원까지 와서. 이렇게 또 크나큰 사기를 당하고. X7 제 꿈의 드림카 50i를 타는 줄 알았는데. 다 똑같아요. 아우디로 가자. 아우디로 갑시다. 시승. 네. 네. 거짓말을 하신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M50i 버젓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5가 아니고. 7. M50i를 시승을 해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킨 거죠. 아. 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어쨌든. 같은 M50i이긴 하니까. 네. 알았어요. 주행감은 뭐 X7이랑 비슷하겠죠. 출력계통은 동일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승차감의 부분에 있어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사기를 잘 당하는 거 보니까. 전 어디 투자하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가시죠. 네. 가시죠.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 X5 M50i. 이따가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시게 되면. 또 난리. 난리. 아. 그렇지요. 준피디도 지금 이 차에 반했어요. 드림카 이걸로 바뀌었지. 네. 그렇지. 광활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모합이랑 비교가 안 되지. 일반 노말 모드에서는. 기존 X5랑 다른 점은 없는데. 아. 역시 BM 하면은. 이 주행감 아닙니까. 이 주행감이. 그냥 노말 모드에서도. 밟는 대로 나가고요. 이게 몇 마력이었죠. 이게 530 마력입니다. 530. 몇 토크에요. 76.5 토크에요. 와. 76.5 토크면은. 거의 토크의 신이네요. 그쵸. 거의 유재석 씨급이네요. 아. 이거 산집당하겠다. 아. 미안합니다. 또 토크가 77 토크면은. 밟았을 때 진짜 그냥 빵 하고 치고 나가는 거잖아요.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즉각 즉각 반응을 해준다고 보아야 되죠. 힘도 넘치고. 이거 S5 M50i 얼마에요? 이게 1억 4천만 원대입니다. 1억 4천 5백 10만 원이네요. 정확히. 우리 구독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얘기해 주셔야죠. 네. 어떻게 할인은 또 얼마나. 어. 할인이. 21년식이거든요. 지금 다 21년식으로 나왔는데. 사실 지금 공식적인 할인이 저희가 없어요. 아. X 시리즈는요? 네. X 시리즈가. 뭐 아시다시피 대기자도 많고. 차도 많이 안 들어오고 하는데. 일단 할인보다 선점해 두시는 게 좋아요. 대기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할인은 그 나중에. BM 같은 경우는 세다는 할인을 잘하는데. 네. 그렇죠. 이게 X 시리즈는 할인을 잘 아는 것 같아요. SUV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 차원에서도 당연히 잘 팔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진을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근데 뭐 그렇게 해서 뭐 다 싸게 주고 고객님들이 희망하시는 대로 하려면. 자선사업 해야죠. BMW에서. 차 만들어서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나눠주고. 어. 말숨씨가 좀 느셨네요. 얘도 이제 광활하게. 오. 얘도 롤스로이스. 네. 얘도 스카이라운지. 501이나 다 스카이라운지. 근데 약간 X7하고 비교하면 좀 귀엽네요. 그. 그런가요? 어. 굉장히 큰데. 그래도 뭐 여니까 뭐. 위에 하늘 불만하죠. 아직 터널이라. 하늘은 안 보이고요. 어. 자. 이 큰 차가. 이 차 폭이 2m가 넘어요. 이거 X7보다 차 폭 넓은 거 아시죠. 어. 근데 이 코너옥이. 와. 딱 잡아주는 게. 역시 비애입니다. 그리고 천장은 롤스로이스고. 아. 대박인데 이거. 야. 감성은 롤스로이스 운전은 bm. 이야. 역시 노말모드에요. 참고로. 굉장히 잘 달려. 와우. 이거 좋다. 역시 bm 좋아. 주피티 괜찮지 이거. 네. 어. 너무 좋았네요. 어. M50i. 어. 오랜만에 좀 즐겁네. 자. 이제. 스포츠 모드 한번 가볼까요. 우와. 진짜로요. 차가. 그냥 밟는 족족 나가버리네요. 특히 스포츠 모드 하니까. 지금 이 라이벌 차다. 이거 한번. 이거 찍어줘. 라이벌이요. 제 앞에. 저. 어. 우리 덜렁이 분들 이제 또 눈베려요. Q8 그래도 이거랑 붙는 차 아니에요. Q8이랑 이렇게. 아유. 비교가 안 되나요. 현재. 그럼요. 아.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요즘은 이제 bm 도. 벤치 못지 않게 이제 막 빛이 많이 많이 나네요. 근데 살짝 요. 끄트머리가 나는게 살짝 빨대 에디션 같은 이 느낌. 실제 빨대야. 아. 아. 빨대까지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악플감이네. X5나 X7이나 다 패밀리카 용도잖아요. 그죠. 어때요. 뒷자리. 솔직 담백하게. 제가 고객님들이 전시장 오셔가지고 뒤에 자리에 앉아 보실 때. 이거 뒤로 좀 안 밀리냐고 많이 여쭤보세요.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장 씨가 앉아 계셨을 때 가장 편안한 각도다. 아. 네. 네. 저도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 아까 전에 좀 불편하다고 한 것 같은데. 아. 제가요? 이 상태에서 눈을 감으면 바로 잠이 들 것 같은 딱 좋은 각도. 아무튼 편안하긴 해요. 왜 바로 대답이 안 와. 아. 아니 근데. 네. 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랄까. 저도 고객님들이. 큰일 나. 고객님들이 오셔서. 어. 뒷자리 각도가 너무 세워져 있다. 네. 하지만 이거는 제가 편안한 각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조금 공감은 가는 느낌이 있네요. 근데 X7은 아까 감동이었죠. 그렇죠. 뒤쳐서. 왜냐하면 2열까지는 컴퓨터 시트로 각도 조절이 되니까. 예. 예. 근데 X5는 고정 각도이기 때문에. 네네. 네. 좀 살짝이 좀 이제 세워져 있는 느낌이. 예. 조금 들기는 해요 사실. 하지만 굉장히 편안하다. 임 과장님은 E클래스도 뒷자리가 그렇게 편하다고 막. 저는 걔 숨소리도 저는 가짜라고 봐요. M50i이기 때문에 제가 수동으로 한번 운전해 보겠습니다. 어. 이 배김 어때요. 그 다음에 백프레시 한번. 오. 더 커졌어 더 커졌어. 예. 음. 음. 어. 계속 직진인가요? 여기서 빠졌어야 되는데. 네. 네. 가세요. 네. 가셔야 됩니다. 저희 오늘 길을 잃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진짜 이 차 어때요. 물건이다. 아. 진짜 잘 나가고. 너무 오랜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나가는 차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 아. M50i 대박이다. 컨버트에서는 조용하고. 스포츠에서는 또 대박 빠르고. 아. 대기용도 적당히 올라와가지고. 맞아요. 편하고. 아. 진짜로 근데. X7 M50i 혹시라도 시승차 나오게 되면은. 네네. 한번 불러주세요. 아. 당연히 제일 먼저 연락드려야죠. 현재 할인은 없는 거고. 21년식은 아직까지 공식 할인이 없어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할인보다 빠른 선적. 빠른. 예. 계약을 좀 해주셔가지고. 차를 좀 최대한 빨리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개인 능력이겠네요. 초반에 차. 지금 할인 없을 때. 조금이라도 싸게 사는 거면. 그럴 수가 없을걸요. 아. 그래요. 예예예. 이따가 좀 해주세요. 어. 연락이 많이 오죠.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 살짝 있을 수도 있겠지. 이상. 제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X7 M50i를 타보다니. 와. 진짜. 이거 제가 최초 아닌가요? 유튜브 최초이실 거예요. 그 누구도 하지 못한. 근데 이 정도로 사기치면 잡혀가지 않나요? 뭐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러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X7 M50i를 타봤어야 하는데. 오늘 일단 X5 M50i를 탔습니다. 그럴 듯 했죠. 네. 고맙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